2부에서 계속됩니다. 업로드 완료. 투표하러 가야 돼. 지금 시간 11시 이후에 투표하고 와서 씻고 가방 싸고 밥 먹고 리버스럭 출발. 기묘한 이야기 보고 싶어. 시즌4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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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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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 하루가 돼. 아가가야. 솔직히 손에서 연기나요. 펄. 이번에 색깔 받겠다. 갈색이 제일 어려운 건 갈색이 얼마나 어려우면 죽게 발라 놓으셔. 검은색이 좀 쉬워요? 슬퍼짓고 어려운 거 같아요. 이게 스펙트를 보라에서 갈색 그 사이에. 아... 대장님 몸풀기 들어가셨습니다. 나이스! 오! 또 또 뵙네요.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뵙게 되다니. 아직 그때 영상도 편집 못했어요. 너무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되었네요. 진짜 너무 빨리 다시 뵙게 되었네요. 리버스 랍 센터장님이십니다. 이번에 색깔 밖에서 재밌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. 웨이브락의 첫눈입. 강력한 커플분이십니다. 자막은 여기로. 오늘도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플라잉의 보석 이주영 선수님 출발하십니다. 아우구weeㅔ을 오오....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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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 Picasso 오우오 или 지민에 Light yourself? 이.. 지난 한 달간에 뭐.. 뜨머리를 씻어내는 것 같은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적응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놀러올게 인사 귀여워 아빠 어디서 놀꺼야 집으로가 아니네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롯데 동부산 아울렛 우리가 갈 목적지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 주차장 1 렛츠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는 롯데와일드 와 이거 애들 타는 거라매 동차다 동차다 동차 애들 타는 거라맨 애들 타는 거라맨 와 이거 나 진짜 나 진짜 날티스윙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재밌어.